여기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에 사는 외국인들 TV 호스트, 임시, 배우, 둥둥둥둥둥둥, 미국 사람 종이 오브라이트를 고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바로 뒤에 보세요. 하늘공원 보러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억새축제 하고 있고요. 하늘공원 꽃, 가을, 산책 등등등 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주 좋은 코스로 준비했습니다. 자, 팔로우 미! 렛츠고! Wait, we're about to ride Ming Kong Yi. 여러분 여기 한반 보세요. 억새축제 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거 봐요. PD님, 왜 하늘공원 하는지 아세요? 하늘에 가까이 있는 공원. 선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뷰 아름답고 복귀 많아요. 이거 봐요. 색깔 너무 예뻐. 봐봐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드라마 같잖아요.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오빠 가자. 오빠 가자. 막 하는 거죠? 빨간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좋다 좋다. 아, 잠깐만. PD님. 그거 들리나요? 아까 오러 왔을 때는 맨콩이 자동차 닿잖아요. 그거 왜 맨콩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에 여름에 맨콩이 너무 많아서 매 마스컷? 바로 맨콩이입니다 여러분. 한 여름쯤에 오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꼭 오세요. 이제… 꽃보러 갑시다. 자 여러분. 이거 봐요. 이거 봐요. Though 예뻐! 이런 포토존 되게 많아요. 친구랑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재밌죠. 여러분. 포토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쁜 한복 같은 거 국가 가서 차단 많이 찍으시는 게 진짜 1층이에요. 그리고 저기 가면 한강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진짜 아 이것봐라 2023년 서울 청원 발압회 여기도 포토존입니다. 너무 예뻐요. 여러분 봐봐요. 바로 뒤에 무슨 강의인가요? 한강입니다. 역시 서울이다. 너무 예뻐. 서울의 1등 꽃기 좋은 산책하는 중선하는 억새 보러 가는 하늘공원입니다. 너무 좋아. PD님 여기 왜 하늘공원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시잖아요. 여기 봐봐요. 하늘 가깝잖아요. 뷰도 아름답고 하늘 너무 커서 아 뭐가 힐링타임 느껴봤어요 지금. 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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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와 여러분 드디어 왔습니다. 여기 서울역 앞에 있는데요. 바로 옆에 옛날 건물 그대로 오리지널 서울역입니다. 딱 보면 모습 예쁘죠? 문화역 서울 284. 이 밖에 그대로인데 안에 들어가면 미술도 있고 박물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같이 들어오시죠. 레츠고 레츠고. 아 너무 멋있다. 이거 진짜 옛날이야? 말이 안 돼. 이거 봐. 너무 신기하다. 여기 현재와 과거. 마라톤 느낌. 요새는 약간 한 바퀴 걸어가면 다 미술적인 여기 아트 갤러리. 소울역. 특히 역들은 가면 이런 분위기가 아예 하나도 없어요. 약간 뉴욕처럼 비슷한 분위기 있잖아요. 너무 좋아. 이거 봐요. 완전히 한옥도 예쁘지만 여기도 약간 오리지널. 미국의 느낌이 되게 좋아해요. 이 택복돌. 여기 바로 도킹 소울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여기 바로 뒤에 Urban Art Soul. 도킹 스테이션. 영어로 도킹 소울. 여기 옛날 차 대녔던 길이지만 지금은 아예 박아버렸어요. 차 뭐 워낙하지만 여기는 힐링 고리 자연동은 여길 수 있고 대표적인 곳 하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들어가시죠. 레츠고 레츠고. 레츠고 레츠고. 너무 신기해. 이거 주차장 느낌인데 약간 주류할때는 옛날 광고 와 진짜 한바퀴만 흥미하다. 여기 그냥 이렇게 한바퀴만 걷는 줄 알고 근데 여기 뭐 TV도 있고 다 잘 되어 있네. 여기 봐. 여기 봐. 설명도 하고 미술적인 어 어 드디어 왔다. 이거 봐요. 여러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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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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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How is this? 되게 색상이 너무 신기하고 예쁘네요. 우와 진짜 신기하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코스 여기 이 위치 바로 뒤에 보시죠 한강입니다. 날씨 좋아요 여기와서 피크닉도 하고 치맥도 먹고 술도 먹고 데이트도 하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근데 우리 필수 하나 꼭 해야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유람산 타야 돼요 이 폐는 밤에 특히 뷰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거 필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필수 바로 라면 먹으러 왔습니다 그 다음에 소시지 그거 필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강 라면 먹으면 되고 폐 타야 돼요 그래서 저와 함께 라면 먹으러 갈래요? Let's go 자자자자자자 소시지 Oh my god Oh 한강 면이 이거다 이거 조이 네 What's your name? My name is Joey Today we're gonna ride a boat Let's go ride a boat 에이 뱃뱃뱃 오우 조잇다 오 드디어 위동 There is a beautiful banto rainbow fountain show 하하하 무기대로 볼게요 사랑해요 하하하 하늘공원에서 출발해 이런 하면 이번엔 오우 여러분 어땠어요? 저와 함께 진짜 최고의 코스 한 거 같죠? 혼자 있는 거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피디를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 또 한발 또 느껴보았어요. 알겠죠? 아무튼 여러분 좀 아쉽지만 이번 코스 마무리 좀 하고 그럼 피디를 같이 술 한잔 하겠지? 마지막에? 한 번 더 있을까? 재밌게. 하늘공원 앞바다 하올게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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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올게냐고